네, 스윙 물걸레 청소기로 인사드립니다. 미리 주면서 짜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나 봐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쇼스 김지연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천훈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날이 좋아져서 창문 탁 열고요. 신나게 청소하셔야 될 그런 계절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내가 청소하려고 하니 번거로우셨어요?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워낙에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금 스윙 청소기 무려 500억 판매 돌파 브랜드 이 시간에 만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좋아졌어요. 2019년 4월에 출시된 올 유 파워 스윙으로 이 시간에 만나가실 수 있는데 런칭 특집으로 저희 단 한 번 이 조건. 어마어마한 조건을 들고 왔습니다. 자, 방송에서만 빅4의 혜택. 앱으로 들어오시면 추가 할인 5천 원. 여기에 청구 할인까지 장기 무이자 12개월 부담 낮춰드릴 거고요. 써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의 기회도 7일 동안만 챙겨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 이런 혜택 만나가실 수 없고요. 방송에서만 최대 혜택이 무려 6만 1,450원이나 돼요. 뿐만 아니라 같이 받게 되시는 여러 가지 구성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파워 스윙이라는 브랜드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 500억이잖아요. 이미 검증이 된 브랜드입니다. 여기에 또 일주일 동안 써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의 찬스가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고 또 4월에 출시가 된 신상으로. 색상은 지금 보시면 네이비와 브라우 두 가지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슬림한 디자인에 우선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세련되셨어. 그러니까요. 너무 예뻐졌잖아요. 컬러 선택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하나로 끝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 어머님들이 쓰시기에 너무나 괜찮은 것이 버튼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진공과 물걸레를 같이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윗버튼을 딱 눌러보면 밑에 여기 불이 들어오시죠. 그럼 이게 이제 물걸레 청소가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눌러주시면 진공과 물걸레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쓰시기에 너무나 괜찮으실 거고 또 하나 이게 어떤 청소기든 참 필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하단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쭉 여러 가지 것들이 흡입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걸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배기 필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하고 나면 집 안에 남게 되는 공기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신경 쓴 브랜드가 바로 스윙인데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1차, 2차, 3차 마지막에 3단계 마이크로 직진 필터를 거쳐서 마지막에 남게 되는 혹여라도 내가 신경 쓰이는 여러 가지 공기들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청소하시면서 정말 편하실 거예요. 그럼요. 초 미세먼지 99% 차단 테스트까지 받았으니까 고객님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한 번 보시고 컬러만 선택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청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청소기 들고 막 빨아들이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아우 힘들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물걸레 막 합니다. 근데 왔다 갔다 거리다 긴 선에 화분 걸려 넘어지고 힘들어 힘들어. 벽에 걸려가지고 다시 콘센트 바꿔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물걸레 따로 진공 따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스윙으로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한 번에. 저희 같이 한 번 해볼 거예요. 한쪽에서는 진공 그다음에 물걸레가 될 거고 파워 스윙은 동시에 갑니다. 지금 보시면 진공과 물걸레가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무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너무나 편한 거죠. 청소람에 있어서 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어떤 거든 쭉쭉쭉쭉 편안하게. 또 앞쪽에 나오는 LED 라이트가 있어서 어떤 먼지든 등치가 있건 슬림하건 어떤 거든 한 번에 싹 진공 제대로 여기에 물걸레까지 제대로 해드리는 게 스윙이에요. 아니 보통 고객님 진공 청소기는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는 되잖아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는 물걸레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나면 청소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 어머님들의 생활의 퀄리티가 업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진공도 제대로 돼야 되고 흡입력도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걸레도. 지금 보시면 280회, 280회 빠르게 돌아가면서 위쪽에서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한 번도 흡입이 되는데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 휴지입니다. 휴지. 휴지가요. 쑥. 쑥. 빨려 들어가죠. 그럼요. 한 번에 쑥쑥 들어가요. 쑥. 뭐 하나 남는 거 없이. 쑥. 그렇죠. 이거 보세요. 위에서 내려가더라도 쭉 한 번에. 이렇게 강력한 흡입력으로 이게 청소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지나가도 깔끔한 청소가 잘 됩니다. 그럼요. 한 번에 되면 뭐가 좀 약하지 않을까. 고객님 저희 지금 스윙 청소기 안에서 최대 배터리 용량을 자랑을 하기 때문에 힘이 좋아요. 그래서 물걸레만 사용을 하셨을 때 4시간 그리고 따로따로 사용했을 때도 힘이 좋지만 두 가지 다 해도요. 부족함 없이 제대로 짱짱하게 청소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객님 무선 청소기에서요. 배터리는 체력과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6450mAh는 고객님 내가 쉽게 생각하면 정말 체력이 좋기 때문에 진공 청소, 흡입 청소, 여기에 물걸레 청소까지 내가 원하는 청소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보셨어요? 왕건이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여기에 이런 수울은 고객님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고객님 우리가 잘 한 번 생각을 해보면 한 시간 이상 청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지금 물걸레만 하셔도 4시간이고 물걸레와 진공을 같이 하셔도 40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청소하면서 시간적으로 혹은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까지 청소하실 리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직 써보실 수 있는 기회에 방송에서만 칠을 들을 테니까 써보시고 결정하시고 저희 EAP 또 방송에서만 맞아요. 자, 이거 한 번 보세요. 현관에 막 난리 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가 살짝 오고 나면 가을 장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국들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걸레도 물론 좋아요. 근데 일회용 포를 저희가 또 챙겨드리기 때문에 청소 한 번 가볼까요? 그럼요. 고객님 이거 보세요. 현관 청소도 깨뜻하게 우리 스윙으로 이렇게 해서 해보시는 거고요. 저희 주방에 기름떼 이런 것도 사실 하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주방에 기름떼도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현관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기름떼 같은 거는 걸레 빠는 게 너무 어려운데 보세요. 저희 이거 보세요. 일회용 선수표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딱 떼가지고 이거 뜯으셔가지고 버리고 버리고 그냥 버리시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찌든 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드리는 일회용 포를 보시면 그냥 어마어마하지요. 그럼요. 환경 99.9% 테스트 받은 저희 일회용 청소포를 무려 100장이나 챙겨드릴 테니까 이것도 쓰시면서 간편하게 청소해보세요. 이것도 받으시고요, 고객님. 제가 걸레를 드리는데 고객님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걸레 자체가 고객님 보시면 정말 도톰합니다. 이 도톰함이 이 극세사가 느낌이 얼마나 좋으냐면 찌든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꽉꽉 주워주면서 여기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잡아내기 때문에 걸레로 청소하나 아니면 일회용 포로 청소하나 정말 동일하게 정말 제대로 물걸레질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 다 너무 좋아요. 이것도 좋고 청소포도 너무 좋고 싹 다 드린다니까요. 지금 저희 미리 주문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데 네이비 브라운 컬러만 선택하고 들어오시되 좋은 조건인 방송에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용 걸레드리고요. 일회용 부착패드 다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일회용 이거 100장도 챙겨드리는데 방송에서만 빅4의 혜택. 고객님 이거 확인해보세요. 어쨌든 스윙이라는 브랜드는 어느정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가격 좋을 때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선 앱 추가 할인이 5천원이에요. 여기에 청구 할인이 5%가 똑같습니다. 신한카드에요. 여기에 장기 무이자 12개월. 여기에 일주일 동안 써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일주일 동안 써보고 별로면 그 가격 다시 다 동일하게 드릴 테니까 이거 선택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요. 이게 스윙의 자신감입니다. 고객님 방송에서 빅4의 혜택. 모바일 앱 쪽으로 오세요. 최대 대 6만 천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잡아두시고 써보시고 최종 결정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가 하나로 원샷 원킬 2019 최신상 올유 파워스윙 감각적인 컬러감과 유선형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감각 업 진공청소력 업그레이드 공기 저항을 줄인 슬림형 주입구로 흡입률 업 범퍼 기능으로 가구 스크래치 걱정 다운 모서리도 오케이 고성능 모터 대용량 니튬이온 배터리로 강력한 흡입력 업 3중 먼지 필터로 큰 먼지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 99% 집진 테스트 완료 물걸레 청소력 업그레이드 더욱 강력해진 회전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청소화 광택을 한 번에 일회용 물걸레 청소포 항균 99.9% 테스트 완료 찌름때 기름때 먼지 청소 후 간편하게 버리면 끝 LED 램프 업그레이드 한 번 충전으로 진공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해도 무려 40분 오래오래 물걸레 청소만 4시간 사용 인체공학적 핸들로 편안하게 청소부담 줄이고 한 번에 끝내세요 올유 파워스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는 Samuel